아 물 빠지면 이제 내일은 지저무거 뿌려야 돼 이거 못줘 몰래 안하면 너무 다 몰래 뿌리면 또 못줘 뭐라고 하냐? 내일이면 지저무거 뿐다거나? 응 아 물 빠지자마자 바로 지저무게야 돼요? 응 아 그래요? 응 몰래 뿌려 너무 다 몰래 뿌려 너무 몰라도 안 좋은거예요? 그렇지 몰래 뿌려 너무 다 몰래 안하면 응 맛있어 아 너무 마르면 더 맛없어요? 응 물 빠지면 내일은 아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물만 빠지면 바로 해무겁네요 저 빠덕빠덕 허고자 이 저녁만 넘어가도 빠덕빠덕 허고자 엄마 엄마 왜요 여 물매기 고기 안가 응 누구만 이거 좋아할 것이다 아 엄마 좋아해요 이거요? 물렁물렁 은께로 아 눈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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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엿은 것은 못 먹어 아 이거 떨어질까 싶다 왜요? 떨어지면 고양이 때문에 안 돼 깊이 깊이 뚫어야 되거든요 아버지 아 거기kä 아 너무 아 Dass 으 으 아 whatever 아이 아니 으 가만 집사범 고양이가 괜찮을 것 같아 고양이가 그렇게 늘어 저녁에 먹어보면 어디에 있어 져 sells 전에 반대쪽을 왜요? 위에다 단다고 고향에 못 올라가셨어요? 위에다 못 올라가 높은게 우와 물 빠졌고 빠졌고 바질 안 말라 오늘 찌개 이거 기 좀 먹어보려고 내장 요거